소상공인 중소상공인 분들이 요즘에 오마이티비 많이 들어옵니다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손실보증금 특고프리랜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특고프리랜서지원금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억울하게 탈락했는데 어디 청원도 올릴 수도 없고 콜센터도 전화 안 받고 연결이 돼도 제대로 해명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계속 이걸 문제제기하고 손실보증금 지급기준 측시 확대해라 우울한 탈락자들 구제해라 그러니까 많이들 들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이 피켓 하나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신데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 좋은 기능이었던 청와대 청원을 전격적으로 없애고 바람물주 우려 가득한 용산공원에 직접 와서 경청우체통에 민원을 넣어놔는 이 못된 놈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위한 대형마트 한 달에 딱 두 번 많이도 안 해요 두 번 쉬는 것마저도 그걸 없애려고 그걸 국정우선과제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급한 일입니까 그건 차분하게 나중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좀 줄여갈 것인가 나중에 토의해도 되잖아요 이 피켓도 굉장히 새롭고 이 다음에 지난 주말에 드디어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최근 윤석열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0일 넘게 옐로우 카드만 들고 나왔잖아요 노란색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사실 소상공인들이 너무 열받았고 레드카드를 들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효실보증금 기준금 형평성 문제 많다 옐로우에 레드카드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일반 시민들이 이 피켓은 처음 있는 겁니다 이걸 들고 나왔어요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주말에 있었던 집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날 빗속이라서 실제 현장은 몇백 명밖에 안 오셨어요 온라인, 워낙 온라인 유튜브로 많이 보시잖아요 한 2, 3, 5 유튜브로 지금 누적 시청자 수만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실시간 동접자 수만 명이었고요 누적은 지금 수십만 100만 명 물론 여전히 윤석열, 퇴진은 퇴진이나 하야르 양에는 아직은 섣부르다 국민들의 민심과 함께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지적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번에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회사에서는 지지율이 26% 정도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뉴스토마타 지지율 30% 제가 경고했잖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20%로 갈 거라고 경고했잖아요 예측했는데 거기 그렇게 맞아떨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바로 퇴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지켜보자는 여론도 꽤 있어요 그래서 퇴진이나 하야가 너무 섣부르다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저는 경청을 합니다 다만 밑바닥에 민심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70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느냐 국적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민심이 이만할 수 있느냐 하면서 퇴진을 들고 나오는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이분들은 정말 빗속에 5주간 빗속에 수명이 모여서 가지도 않으세요 5시 백자가수랑 했던 윤석열 퇴진 버스킹부터 6시 긴급 윤석열 퇴진 촉구집회 7시 좀 더 대중적으로 퇴진이란 구원 없고 김건희 특검 윤석열 경구집회인데 그 3시간 동안 연인원만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빗속에서도 그분들의 애타는 심정도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존중해주고 서로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전술상의 약간 차이인 거지 지금 마음은 똑같아요 당장이라도 저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계속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면 우리나라 큰일 날 거라는 걱정 오류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피켓 새로운 피켓이 등장했고 이건 아크로비스터 앞에 가면 또 이것은 또 새로운 피켓이에요 아크로비스터 앞에 코팅이 돼 있네 코팅이 돼 있어요 장맛비 동안은 됐잖아요 서울의 소리팀인데 아무튼 우리 오마이티비의 강력한 선의 경쟁자죠 왜냐하면 친북의 유튜브 중에 오마이티비가 121만 그다음에 많은 게 김호준 다스베이다는 완전 독특한 영역이니까 거기가 많고 세 번째로 많은 데가 서울의 소리인 것 같아요 거기가 81만인데 그분들이 아는데 피해륜 집필 비전을 윤석열은 사과라 주가 조작 김건희는 구속하라 이것도 새로운 피켓이죠 집필을 이어가고 있고 피켓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얼마 전에 이건 검찰청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치검찰 완전히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경찰들은 국민의 편에 쓰겠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 윤석열이 한 말이 그대로 돌려줬어요 우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에 충성한다 윤석열은 훨씬 나아죠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우리는 경찰 조직도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에 충성하겠다면서 지금 경찰국 반대하다가 고초 겪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딸 겁니다 이런 황당한 정권이 없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정치검찰들이 이런 짓을 해요 태강그룹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지들이 정치적 필요하잖아요 정치적 필요하면 어떤 재벌을 정광석 것처럼 수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재벌대급은 봐져요 김연장 끼고 변론하고 대형로폼 끼고 변론하고 선배검찰들이 변론하잖아요 태강그룹하고 이호진 여기는 진짜 많은 불법행위가 확인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면제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검찰 규탄 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에 안징걸TV 구독자 4만 명 여러분 드디어 안징걸TV 구독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5만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가 200만 안징걸TV가 10만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장학금 장학금 리하이드도 해야죠 그래서 안징걸TV랑 민생경력을 후원하면 거의 모든 수익이 청년 유튜브들 진보기업 청년 유튜브들을 응원하고 청년단체들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꿈수저 청년 장학금으로 17명에 5,100만 원 세 번 나갔거든요 연말 연초에 네 번째 6명 정도에게 300만 원 1,800만 원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들고 다니시나 조금 쉬고 계세요 통신비이나 필요하죠 지난주에 대통령 집무실 가서 무슨 중간요금제를 내놓은데요 파이브지 그게 요금이라고 물가 대책이래요 여러분 이건 완벽한 사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아니 요금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어떻게 그것도 만약에 지금 파이브지 최소 요금제가 5만 5천 원인데 3만 원대나 4만 원대 요금제가 생기면 흐리동하면 요금이나 효과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6만 9천 원 요금제가 생긴대요 5만 5천 원 요금제하고 7만 원대 8만 원대 요금제 사이에 6만 9천 원대 요금제가 생기고 7만 원이요 사실상 그리고 데이터 20GB 정도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요금인화 맞습니까 박 기자님 딱 얼른 생각해도 요금인화가 안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5만 5천 원대에 있는 요금인화를 받던 분들이 데이터 조금 더 주니까 6만 9천 원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 아니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요 사기나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보통 입법 예고하면 한 달 40일 하거든요 이번에 경찰국이라는 중대한 경찰 장학 제도를 만들면서 4일만 입법 예고를 하겠대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집단이 자기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서 자기들 의견 듣지 않았다고 나이를 폈잖아요 의견 들었는데도 나이를 폈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은 지금 검찰총장 없이 벌써 80일이에요 지들이 검찰총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윤석열 한동훈하고 그렇네요 법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검찰총장한테 가서 들었어요 검찰총사에 가서 얼마나 불욕적입니까 그래서 법무로 오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잖아요 그거 갖고 난리 피운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은 지금 검찰총장 없이 해버려요 인사를요 아니 이걸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다수 언론이 비호하거나 침묵하니까 언론 믿고 조중동 믿고 이런 만행을 날마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총장 이번에 경찰총장 회의했잖아요 분명히 경찰총장 후보자가 아 그 회의 결과 내가 듣겠다 했어요 회의를 인정해줬잖아요 존중해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대기발령시키고 참석자들이 지금 조사 뒷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정권이 아닙니다 조폭 양아치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제가 조폭이나 양아치 세계 잘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조폭 양아치들 또 이런 짓까지는 안 합니다 너무 저지리고요 경찰에 대한 장르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냥 박 기자님 없이 한 시간 동안 최근 일주일간 벌어진 윤석열 정권의 만회에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해서 집밥을려고 했잖아요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신중하게 하자니까 못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8천억 손해배상 발생했다고 거짓말 치고 무슨 8천억이나 발생했습니까 뻥친 다음에 손해배상 강행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네 압박하고 월급이 300받는 비정적 노동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도입부에 그동안 지난주 활동했던 피켓들 새로운 피켓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했고 본격적으로 박 기자님이 시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초반에는 민생 얘기를 하고 뒤에 경찰 얘기 취임식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임식에 고노소 아들이 참석한 건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기문란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주가 조작 범죄의 공범이라는 걸 저는 시인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김건희 가족 뒤에 고노소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노소가 오동안 김건희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주가 조작도 공범이었는데 저는 공범이라고 당장합니다 공범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건 이미 보수론에서도 팩트 확인됐으니까요 윤석열이가 주가 조작 전에 있는 계좌만 공개하고 공개하는 꼼수를 펼쳤잖아요 네 그거 뒤로 공개해야죠 주가 조작 시계 계좌는 공개 안 하고 논란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고 다 팩트 확인됐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시사전할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권우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초청을 받았는데 권 전 회장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재판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로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권 전 회장의 아들 권영민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취임식 참석했는데 VIP 석에 그것도 친인척들이 앉는 그쪽에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앉았다는 건데 이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충격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분노가 그냥 하늘을 뚫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한 노래였었는데 하늘 뚫고 분노킥 정말 용산 대통령 진무실로 가서 윤석열 김근희 씨의 멱살을 잡고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안정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우 극단주의 세력 안정권을 초대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만든 겁니다 그 안정권과 함께 극우 극단 유튜브를 하는 안정권의 누나를 사적으로 채용한 것도 청와대 대통령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적 채용은 아닙니다 황모 씨 아들, 의모 씨 아들 그다음에 이혼모, 비서관, 와이프는 물론 채용은 안 됐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1호기까지 타고 영어를 잘해서 태웠다는데 그거 스페인인데 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지금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그다음에 안정권 누나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관 채찍근 주교안의 아들 여러분 이런 건 사적 채용이라 하면 작은 슈퍼마켓이나 중소기업에서 보통 사장이 절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조금 능력이 있는 친구의 아들 채용하는 회사에서 소문나잖아요 아 저 사장 친구 아들이래 이런 경우를 사적 채용이라고 하죠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불건전한데 아무튼 불법은 아니에요 애매한 사실 조금은 회사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녀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사적 채용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해야 되고 공공의 마인드 국민과 역사와 국가에 대한 철저한 봉사와 헌신의 마인드가 있는 자들을 검증해서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국민 혈세로 월급도 많이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10년이라면 공무원연금도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사적 채용이 아니라 이런 건 바로 비선 채용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비선 채용이다 그리고 특혜 채용이고요 특혜 채용이다 그다음에 불법 채용이고요 저는 뭔가 예를 들면 황모 씨나 오모 씨 아들 보십시오 강릉 동해 일대에서 그 조그만 회사들인데 지역에 광급공사를 싹쓸을 해요 윤석열과 권성동과 특수관계가 작용 안 했을까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무슨 무정스님 산부통원의 조나무하고도 같이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는 옛남부터 특혜와 뇌물과 향을 주고받은 사이다 윤석열, 김건희 집단하고 그런 우울 강하게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불법 채용입니다 사적 채용은 아닙니다 비선 채용, 불법 채용, 특혜 채용, 비리 채용 그 다음에 또 불공정 채용 반사적 채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놀라울 수도 아니지만 취임식에 극단주의자를 초대한 게 밝혀졌는데 드디어 고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도이치모터 대표 주가 조작을 벌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근본을 뒤들어놓고 외국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심지어 얼마 전에 보수는 났지만 다수의 공범이 구속되어 있는 회사의 아들을 그러니까 주가 조작범의 아들을 그것도 주가 조작에 연루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를 윤석열 가족, 김건희 가족 바로 뒷줄에 앉힌 겁니다 VIP를 넘어서 VVIP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가 조작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랑 특수관계다 우리랑 주가 조작의 사실 공범이다 이걸 저는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자백했다고 보시는군요 고노수가 증권 전문가를 물어보면요 그 전부터 김건희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김건희와 고노수 씨가 무슨 관계길래 이런 특혜를 주고 이렇게까지 도와주나 증기나라는 우혹이 제기되어 있어요 증권시장에는요, 증권가에는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큰손들이 있는 사채업계도요 제가 사채 쪽 사람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건 오래된 관계라는 거예요 명동에 사채업자도 하나 끼어 있다는 거예요 큰손, 고노수, 명동에 사채업자, 김건희 이들이 예전부터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채훈승까지 포함해서요 부동산 특유욕,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아들을 가져와 딱 앉혀요 그리고 주가 조작 범죄로 공범이 전원 구속됐잖아요 김건희만 지금 정치검찰이 소화조차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와 윤석열 가져가고 뒤에 딱 같이 앉아요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죠 우리가 특수관계다, 이 집안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가 조작 공범을 자백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특수관계인이 윤석열과 김건희 특수관계인이 정치검찰이나 경찰은 수사하지 말아라 기소하지 말아라 이걸 과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윤석열, 김건희 집단의 특징을 보면 아주 내밀하게 그동안 특혜와 향응과 뇌물을 주고받았던 우혹이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인 라마다 누네상스에서 같이 놀았다는 그래서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콜고르 우혹까지 나온 것인데 저는 콜고르 우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콜고르 언니 뭐였는지 옛날 직업이 뭐였는지가 아니라 라마다 누네상스에서 삼부토곤 조나묵이랑 무정스님이랑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걸 관심을 가져야죠 대기업 회장하고 무속인하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거기서 무속인이 연결도 시켜줬다고 했잖아요 나는 김건희 남자와 윤석열은 여자야매에서 연결시켜줬다고 했잖아요 둘이 만나나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조나묵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조나묵의 일정표에 보면 윤석열이 향응 제공받고 골프치로 다녔단 말이에요 일정이 수십 개예요 선물까지 받은 거 포함하면요 무슨 관계겠습니까 거기에 그 무정스님이랑 같이 다니는 그 일행에 윤석열 권성동의 친구인 황모씨가 있는 겁니다 강릉의 우모씨 말고요 동해에 황모씨가 있어요 전기회사 사장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다녔을까요 삼부토군 제대로 수사받았을까요 황모씨가 어떻게 강릉 동해에서 조그만 회사인데 삼부토군의 대기업 위를 다 독차지하고 광급공사를 싹쓸이 할까요 우모씨네 회사도 그렇고요 서로 비유하고 특혜 주고 향 주고 뇌물 주고 받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그룹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이 윤석열, 김건희 그룹하고 이 사람들보다 먼저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중에도 진행하는데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한저축은행이 있어요 최은순과 김건희의 비리에 신한저축은행하고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상한 대출,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부당한 대출을 해주고 주가 조자에 같이 연루되고 그 전에도 계속 특혜를 주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의 이사로까지 참여를 합니다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회사인 ESIND의 김건희가 이사로 참여하잖아요 김건희 비선이라고 하는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도 이사로 맨날 참여를 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주가 조작 회사인 도이치모터스 그룹에 아예 이사로 김건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고노스는 왜 이렇게 김건희에게 특혜를 주고 주가 조작에서 수십억 이득을 몰아줬을까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흥모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 조작 사범이요 뭔가 기업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기업 수사를 많이 한 검찰 특수비에 줄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 수사 제일 많이 한 사람들 누굽니까? 당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패거리 아닙니까? 정치검찰 패거리 특수 패거리 그런데 김건희가 결혼을 했네? 그럼 고노스 패거리 입장에서는 김건희의 특혜를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비호받기 위해서 이건 매우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수십억 이득을 지금 받은 거로 추정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마다 다른데 보수적인 SBS 같은 데에서도 김건희가 부당인들 얻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수십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주가 조작으로요 그럼 주가 조작이 있었으면 분명히 주가 조작에 이러면 나중에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거 모르고 작전세력 통정매매 모르고 허위 매매 모르고 나중에 죽지 않은 사람들 주가 들어서 손에 봤을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반드시 피해자가 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은 무조건 피해를 봅니다 제가 명색 민생경 연구소장인데 주식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도 우리 국민들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그래 실물경제 나도 덜 하였다 해서 제가 최근에 200만 원 주식 투자를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처음에 한 220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 올라간다는 전망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3천 돌파하고 역시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잘했어 마지막 코로나 이기 아중에도 이러면서 제가 갑자기 최근에 가방에 두고 잊어먹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주가 떨어져서 30%가 날아갔어요 지금 170만 원에 되어 있어요 220이 이 30%만 날아가도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돈 30만 원 내가 얼마나 힘든 오마이티비 한 번 줄여놔 10만 원도 안 된 돈 받아가지고 투자한 건데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주가 조작의 피해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식이 폭락해버리는데 돈도 많이 넣으신 분들은 많이 넣은 분들은 더 피 눈물이 나고요 이건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에서는요 분식회계하고 주가 조작은 일종의 주식시장의 살인범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간에 현대는 거니까 자본주의 체제 반체제 자범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체제 자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영부인이라는 것도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신뢰하게 했습니까 상반기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조각에 빠져나갔는데 남북관계 이익이 그다음에 경기침체 미국 금리 인상도 영향을 끼쳤지만 저는 영부인 주가 조작 사범인데 누가 그걸 한국 주식시장을 신뢰하게 했습니까 검찰 조사가 돼야 되겠고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은 박정희 기자님은 의혹이라고 표현하신 게 좋고요 저는 팩트라고 저를 사법처리를 걸어와도 좋다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 보면요 또 증권전문화 제가 계속 지난주 수요일날도 증권전문화로 토론을 하고 왔잖아요 국회에서요 주가 조작이 저희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의혹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최소 수십억을 윤석열 계좌 안 까잖아요 주가 조작 전에 계좌 까고 이렇게 국민은 우습게 안 나니 아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사람들 주가 조작이 억울하면 계좌를 다 공개를 하세요 그건 안 된 거죠 그걸 안 하잖아요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도 안 된 것도 이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김건희 특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김건희 씨한테 무슨 사증감정이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녹취록을 보니까 끔찍하고 주가 조작에 직접 연루되어 있고 최은순 씨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ESIND 은순인의 ESIND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은순인의 D직의 비리가 많아요 은순인의 D직의 투기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ESIND잖아요 D D가 도터예요 은순이와 딸 은순이네와 그 딸들 우리 함께 만든 회사예요 부동산 투기 100% 확실합니다 개발부담금 수십억 나왔는데 김성교가 양평군수할 때 윤석열의 친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의원입니다 영혼 됐잖아요 아니 재벌대기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수조원 내지 수천억 수백억까지 이득을 얻을 때 어느 공공기관도 공의관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특혜 주고 나중에 뇌물 받거나 정치사금 받고 또는 온갖 끈끈한 유착관계로 정치인들이나 고위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균열을 내서 1조 가까운 공의관수로 한 이재명을 그렇게 악마하는 자들이 비교해보면 딱 알아요 부산의 ACT 사업 국민 세금까지 줬어요 한 폰도 한 수 못하고 몇조 원대 사업인데 티켓을 얻었는데 양평의 윤석열 일가 양평 투기사업건 매출만 800억이 넘는 아파트 사업이잖아요 온갖 티켓을 줬잖아요 심지어 개발보다는 22억인가도 봐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그걸 영혼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악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진짜 악마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경찰이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최훈순, 김성교 압수색하고 수사면 다 드러납니다 그 내막이 우리 국민들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20개가 넘는 경력사기가 팩트로 확인이 됐어요 교육부가 고발까지 했어요 국가기관이 그런데 국민들은 분명한 표절인데 심사를 안 하고 기간이 지났다고 검찰은 아예 모른 척하고 경찰은 수사를 해놓고 그것도 서면조사는 특혜를 주고 두 달 동안 그것도 응하지 않고 체포도 안 하고 앞으로 이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그럼 지금 경찰들이 경찰국 반대하는 거 국민들이 싸늘해질 겁니다 그러게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하자 첫 번째 주가조적 특검이요 두 번째 상습경력사기 특검이요 세 번째 최훈순, 김건희의 부동산특위 탈세 차명부유를 특검하자 이 세 개 특검하잖아요 각각의 특검으로 다 여러 명이 구속될 사안입니다 저는 김건희, 최훈순 구속된다고 봅니다 각각의 사안으로 신정아, 신정아 씨가 무슨 반체제 사범이었습니까? 국기문란 사범입니까? 솔직히 김건희가 말한 것처럼 잘 보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경력 뻥튀기 했잖아요 어떻게 됐죠? 누가 수사했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윤대진 이 자들이 수사했습니다 얼마나 강압 수사를 했으면 신정아 자서전에 그 표현 내가 직접 읽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끔찍해서 여성인데 그런 이야기 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게 써놨더라고요 오줌을 쏴버렸다 얼마나 강압적이 얼마나 억박을 지르고 얼마나 협박을 했으면 이 정치검찰 놈들이 그게 뭔 사건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신정아 씨는 잘못했지만 그렇게 조중동이 난리 피우고 정치검찰이 난리 피우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이 나면 조용히 벌금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한 줄 안 나오는 구속기소도 해서 그냥 징역 한 1, 2년 사고 끝날 사건이에요 집행료로 나와요 그런데 김건희는 신정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개가 넘어요 미술계도 속이고 대학가까지 다 속였어요 학생, 학부모가 제일 피해자예요 교육이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세상에 교생이 교사로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만약에 조국 가족이나 최강욱 가족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기획세를 위해 누군가 예를 들면 유시민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쯤 우주 속에 가루가 돼 있을 겁니다 먼지가 돼 있을 겁니다 비타민이 방역 1차기 이름만 없어서 대략할 수 없이 스트라이퍼를 취하실 일은 없 Blizzard 꼬리에 또 염진가를 제거하고 전부 사망할 수 있고요 기다려주세요 도착할 수 있도록